네 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무마 의혹이 진상조사에 착수한지 무려 100일이나 지나지만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뭐 수사가 중단이 된 것이라 다름이 없는데 경찰 측에서는 합동조사단을 출범시킨지 오늘로써 100일이 지났지만은 이용구 차관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고 사건 조사 착수 두 달이 지나가지고 이용구의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은 게 고작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법조계에서는 검찰하고 경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살아있는 권력만 눈치 보고 있다면서 원성이 자자하고 일각에서는 이런 경찰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가지고 그 난리를 치면서 검찰개혁을 한 것이냐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용구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신분이었던 지난해 11월 6일에 밤 11시 밤쯤에 자택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목적지에 다 왔다라고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당시 경찰이 특가법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가지고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이용구 차관이 한 행동,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한 그와 같은 행동은 2015년 6월에 개정된 특가법에 따라가지고 승하차를 위해서 일시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에는 처벌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특가법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가 있는데 경찰 측에서는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가지고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경찰은 아파트 단지는 공중의 교통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라고 판단을 해서 그랬다라는 괴변을 늘어놓았고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한 곳으로 봐가지고 계속된 운행 의사가 없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사건 보고서에는 택시기사가 정차한 장소가 단지 앞 입구 노상이라고 적었으며 택시기사가 이용구 차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경찰인 서초경찰서 A 경사에게 보여줬지만 이 블랙박스를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면서 사건은 뭉갠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의 봐주기 의혹은 더욱더 논란이 되었던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처럼 이 사건의 정황도 제대로 파괴되어 있고 이 사건의 피해자라든가 대부분의 증거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은 지난해 말에 중앙지검으로 배당이 되었고 그 후에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5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월 달에 사건 담당 경찰서였던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을 하고 당지 수사에 관여한 경찰 일부를 소환 조사하는 수준으로 현재 사건이 멈춘 상황이고 이용구 차관을 비롯해 가지고 윗선의 주요한 소환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중앙지검이 방탄지검으로 전락을 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사건 자체가 단순하고 블랙박스 동영상도 증거가 명확한 상황인데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데 일주일도 안 걸린 사건인데 지금 100일이 넘도록 이 사건을 끌고 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 상황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을 모아가지고 이성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성윤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완전히 친정권 성향의 방탄서울 중앙지검장이고 현재 이용구의 사건 주무부장인 이동헌 중앙지검 형사 5 부장은 2019년 8월부터 작년 9월까지 법무부 국제형사 과장으로 있으면서 당시에 법무실장이었던 이용구 차관하고 함께 근무했던 인물인데요.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 역시도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검찰국장으로서 법무부에서 이용구하고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지검장도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의 검사도 이용구 차관하고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라서 봐주기 수사라고 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현재 검찰 측에서는 이렇게 권력의 눈치 보지 말라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는데 지금 거꾸로 두 수사 기관이 같은 사건을 붙들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고 수사팀에서 주요 소환자를 부르자라는 요구가 있어도 윗선에서 지금 가로막히고 있는 구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경찰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울경찰청도 검찰이 서초서울을 압수수색을 하던 지난 1월쯤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청문 수사합동진상조사단을 출범을 시켰고 수사관 13명도 투입을 했는데요. 하지만 여태까지 진상조사 중간 결과조차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으며 꿀먹은 벙어리 신세입니다. 그리고 경찰 측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상조사단의 관계자는 사건 발생 시점에 통화되어 7,900건을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으며 외압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경찰에 이와 같은 변명에 대해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윤구 차관이 술 먹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 하나를 진상 파악을 하는데 해당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논리라면은 국정농단과 같은 대형 특수수사는 10년은 걸려야 정상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검경수사가 결국은 발생 당시의 사건을 담당한 서초서 A 경사만 처벌을 하고 이윤구 차관은 건들지 않는 한마디로 꼬리 자리기 식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사건을 질질 끌고 그 논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이윤구 같은 경우는 현 정권에서 서초동 김현장으로 떠오른 LKBN 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를 맡았었고 2017년에 비검찰 출신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발탁이 되어가지고 박상기, 조국, 추미애 등 3명의 법무부 장관 아래에서 법무,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인물로 이번 정권에 굉장히 신임이 두터운 인물이고 또 판사 시절에는 좌파 성향 법과 모임인 우리법 연구의 핵심 회원이었고 변호사 시절에도 좌파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변 출신이었는데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공수처법이 통과된 후에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도 맡았으며 이후에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도 거론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아무튼 뭐 현재 사건은 누가 보도라도 지금 경찰 측에서 이용구를 봐주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해당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자 경찰 측에서는 덮느라 바쁜 모양새를 보여가지고 그동안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법 쪽에서는 이용구 차관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죄에 관련해가지고 확실한 물증이 있는데도 수사기관이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은 1선의 수사관이 본인의 판단만으로는 이런 일을 저지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권력의 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검찰에서 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은 노골적으로 지금 이번 정권에 충견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 야당의 울산시장 후보가 공천장을 받던 날 경찰은 그의 사무실을 급습을 해서 흙탕물을 끼얹었고 그 책임자는 현재 여당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박원순이라든가 그 측근들의 방조 혐의에 면죄부를 준 것도 경찰이었는데요. 하지만 정권의 불리한 사건들은 그동안 과잉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청년이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런 전단을 뿌렸다라고 해서 해당 청년을 몇 년째 조사를 하고 있고 열 차례나 소환 조사를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그 외에도 대통령 풍자 대작으로 붙인 청년들을 건조물 무단 침입이라는 낯뜨거운 죄목을 씌워가지고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찰의 이와 같은 행보를 보고 있을 때 아마 많은 국민들이 아 이러려고 그동안 무리해가면서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주기 위해서 그 난리를 쳤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지금 경찰이 보여주고 있는 수사 행태를 보면서 아 이런 게 바로 이번 정권의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